2021년 공부법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류승재 작가가 적극 추천하는 책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 류승재 작가는 말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올바른 공부법을 찾아 다니지만 대부분의 공부법 컨텐츠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책은 이런 갈증을 단숨에 해결시켜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읽는 내내 그간 내가 주장한 수학 공부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놀랐다 내 아이와 아내, 내 학생들에게 빨리 읽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공부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당장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이다 지나친 정보 홍수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화난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수포자에서 미국 명문대 교수가 된 바보라 교수의 실제 경험과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테러스 교수가 검증하고 새롭게 연구한 결과물들이 몽땅 들어 있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공부법을 읽히면 집중력과 암기력을 높일 수 있고 심지어 자신 없는 과목까지 잘하게 되며 성적이 중화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되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읽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공부법들을 몸에 직접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출간 직후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죠?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이 공통된 후기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개념과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유용해서 공부에 자신 없어 하던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쉽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배울 수 있는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한 너에게 지금 함께 배우러 가볼까요?